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관찰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당신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자격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너를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당신을,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따지려고 하면 비판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죠 완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자격 따지자면 다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난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자격을 따지며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나면 내일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쳐 누군가를 사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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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